최근 일본 규슈 지역에 연속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토카라열도에 연속 5번의 지진과 근처 규슈, 스와노세지마 그리고 사쿠라지마의 큰 폭발이 발생하면서 토카라열도부터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까지의 해저의 큰 화산폭발들이 발생 중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갑자기 규슈, 토카라열도 스와노세지마, 사쿠라지마 지역 근처에서 최근 연속 지진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카라열도부터 가고시마 사쿠라지마까지의 해저의 큰 변화가 발생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제주도와 멀지 않은 지역에서 화산과 연속 지진들이 발생 중이기 때문입니다. 4월 24일부터 시작된 토카라열도와 스와노세지마 그리고 사쿠라지마 인근 지역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4월 24일 규슈 A매현 미나미오 규모 3.6진원의 깊이는 40km 규슈 아리아 케해역의 규모 2.7진원의 깊이는 매우 얕은 지진 25일 규슈 휴가나다 규모 2.6진원의 깊이는 10km 오늘 29일 토요일 새벽 2시 16분 규슈 아마쿠사 해역 규모 3.6진원의 깊이는 10km 오늘 오전 9시 16분 역시 규슈 아마쿠사 탄 규모 3.5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전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 중인 규슈 아마쿠사 제도는 일본 규 구마모토현 서쪽에 있는 군도로 4월 24일 지진이 발생한 아리아 케해 아스시로에와 아마쿠사나다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4월 24일 규슈 북서부의 아리아 케해의 지진은 지진이 발생한 아리아 케해는 규슈 후쿠오카현 사과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에 걸쳐있는 규슈 최대의 만이기 때문에 최근 후쿠오카현의 강진으로 한반도 남해안의 쓰나미 우려가 있었고 오늘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 중인 규슈 아마쿠사 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구마모토 대지진의 발생 우려와도 연관될 수 있는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규모 6.5정도 규모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의 제주도 전남 경남 등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진동 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 14일과 16일 이틀간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에서 발생한 강력한 연쇄 지진은 일본 규슈와 좀 떨어진 부울경 제주도 등 대한민국 남부지방에서까지 건물 이 흔들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구마모토 대지진은 진도 7의 지진동 이 감지되었으며 진도 7은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의 최고 단계로 일본 지진 관측사상 2015년 고베 대지진 2004년 니가타현주 s 지진 2011년 도호쿠 대지진에 이어서 큰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